매우 감사할ioso의 말 저흰 까치가 겁도 없어요. 사람이 피던 걸 낚아채가요 까치가 담배를 가져가는 것이 까치가 담배를 가져가는 것을 Wire Ferr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. 시계수를 자주 들리는데 매번 올 때마다 담배 연기만 보면 항상 와서 끄더라고요. 1, 2, 1, 2, 1. 목표를 도착했다. 1, 2, 가자. 야야야야야 일하면 안 된다. 1, 2, 1, 2, 1. 불이나 히터는 사실은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거든요. 제가 볼 때는 담배 공격에 나오는 연기, 냄새, 열. 그걸 이용해서 날개를 비벼서 기생충을 없애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때 염소가 하면 안 된다. 그의 정신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. 다녀의 종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